야, 너 진짜 여자 우선 안 할 거야? 하기 싫다니까. 계약서에 명시해놨는데 왜 딴소리야. 아휴, 누나한테 들켰다. 뭐, 너 여기서 뭐 디자인 나는 거? 뭐래? 막 당장 때려치우라고 막 안 그래? 아이, 그 반대. 패션 사업 생각 있으면 제안서 제출해 보낸다. 검토해 본다고. 그래? 시나포드에 투자 좀 받아봐. 야이씨! 알았어, 알았어. 뭐 내 돈, 네 머리 이 두 가지로 해보지 뭐. 그래. 준비 다 됐습니다, 대표님. 아휴, 또 뭐야. 아휴. 야, 왜 저래. 야, 왜 저래. 아휴. 야. 얼굴 좀 타라, 어? 네 여기서는 시나포드 손주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일기 직원이라고. 외골수로 혼자 성공한 사람 없다. 저 사람들 다 네 서포트해 주는 사람들이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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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으면 집에서 돈 받아가지고 편하게 시작하던가. 위약금 안 받을 테니까 계약 파기 할까? 강인우한테 전화 넣어줘. 야, 야, 야. 누가 안 간대. 간다고. 태조? 어휴, 안 돼요 형. 남자 만나러 오는 사람 아니에요. 진짜 춤만 추고 가. 얼굴? 안 통해요. 이 돈? 절대. 아쉬울 게 없는데 뭐 하러. 응. 그래? 아무리 형이라도 안 돼. 응. 재미있는.